안녕하세요. 중국 호랑이입니다. 자막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셔서 조금 천천히 말을 할 예정입니다. 답답하신 분들은 재생 속도를 1.25배 정도 하시면 딱 맞으실 것 같아요. 과거의 영상들이 너무 빠른 경우에 반대로 재생 속도를 느리게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마사지는 벤부 마사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. 마사지를 할 때 수많은 도구가 있죠? 괄사, 벤부, 스톤, 순금, 갈바닉, 초음파, 고주파 너무너무 많죠? 도구를 쓰는 이유는 미용사의 손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. 대부분의 미용사들이 손목 핸들 주무근과 손가락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죠. 도구들을 사용해서 마사지를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좀 신선함이 있어요. 그러나 마무리는 항상 핸들링을 섞어줘야 돼요. 도구에만 의존을 할 수는 없습니다. 기계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흔히 구할 수 있는 데타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면 도구를 소개할게요. 이거 랩인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벤부 마사지보다 훨씬 두꺼운데 면적이 더 크다보니까 셀프로 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. 이 지름은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굳이 오일이 아니어도 되고요. 로션이나 에센스, 크림 다 괜찮습니다. 저는 오늘 식용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겠습니다. 중국산이고요. 해외 수출이 아니고 내수용이라서 굳이 브랜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근육과 근막을 우리가 마사지할 거기 때문에 너무 미끌거리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. 그래서 적당히 소량만 이 근육을 다 얼굴 중앙 쪽으로 피부 표면에 갖다 대는 것보다 살짝 누르면 아 이 랩과 뼈가 맞닿았구나.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피하지방이 옆으로 밀리죠. 이 정도면 됩니다. 여기서 뭐 힘을 가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. 그러면 보세요. 자 이렇게 밀면 어 그러면은 여기 마리오네드랑 팔자주름 여기 눈 다 꾸겨지는데 어떡하나요? 주름이 더 심해지지 않나요? 염려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이따 끝나고 다 네 뒷처리를 해줄 겁니다. 여기 광대와 턱 두 근육을 함께 밀고 있어요. 실제 밴부 테라피 매뉴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. 목 림프순환 시켜줄게요. 랩습니다. 목 림프순환 시켜줄게요. 랩 랩 주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릴게요. 여기 광대뼈 밑에 딱 여기서 걸리실 거예요. 조금 소리도 나고 근육. 여기 광대뼈 밑에 소리 나죠? 손자주름을 경계로 왔다갔다면서 올려줄게 입꼬리에 먼저 딱 대시고 올려주세요 박내뼈 부근까지 여기서부터 올려주시는 게 근육을 자극하는 동시에 혈전이 자극이 돼서 여기 거류열을 입는 부분, 광대뼈 아래 부분을 흔들흔들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위로 쑥 올라옵니다 이때는 굴리지 않고 그냥 밀면 돼요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쭉 굴리지 않고 쭉 올려주세요 눈 아래까지 이쪽은 좀 퍼지고 이쪽은 좀 올라간 느낌 목부터 쭉 끌어당겨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마사지로 인해서 제품이 다 흡수가 됐다면 다시 소량만 제품을 더 도포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이렇게 모았을 때 부각될 수 있는 주름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고 마지막으로 림프순환과 마사지 마무리를 해줄게요 떡부터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로션 바르는 압력으로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태양렬에서 숫자 8 칼을 만들어주세요 촘촘히 굴려서 터비누스로 적수를 배출합니다 제품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